자 2021년도 뉴스타 가요대행진 오늘은 대구 코롱야의 음악단 편으로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임희설씨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 됐어요. 그죠? 임희설씨와 함께 오늘 12시까지 하고 싶은데 역시 우리가 또 방송은 시간 약속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쉽지만 마지막 한 불을 남겨두고 저희들은 물러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방송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오늘 이 시간 담당의 곽동우 임희설이었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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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떠오르는 그 얼굴 어느새 금은 머리에 새하얀 백선이 가난이야 내 속에서 매일 밤 돌아오는 그에게 햇기 전시도 그를 흘리믄 내 어머니 내 무릎 삼매져 쌍붙인 눈물도 허리가 휘어지면 내 몸 품에도 잠시도 그를 흘리믄 그 생을 어찌합니까 배탈을 불러도 대단히 없네 저 우는 노을 속으로 무심한 당신은 무심한 당신은 내 무릎 삼매져 쌍붙인 눈물도 허리가 휘어지면 내 몸 품에도 잠시도 그를 흘리믄 저 우는 노을 속으로 저 우는 노을 속으로 무심한 당신은 무릎이 가면 호령 떠나가셨네 밤새 되요 또 나셨네 밤새 되요 또 나셨네 아멘